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집에 그 남쪽 구역 즉 남쪽 공간을 그 활용을 해서 금전운의 그 대박을 집안으로 끌어오는 그런 풍수 방법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A4 용지를 하나 꺼내셔서요. 여러분들 그 왼손을 그 종이에 올려놓으시고요. 그 왼손에 그 손 모양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으로 그 목화토금수라고 적어주시고요.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목이고요. 또 새끼손가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수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린 그 그림의 정중앙 그러니까 손등의 그 정중앙이 되겠죠. 그 부분에 그 여러분들께서 만제 획득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종이를 그 펼친 상태에서 집안의 그 남쪽 구역에 두시면 되는데요. 남쪽은 그 해가 지는 방향이죠. 그 부분 찾는 것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남쪽이 상징하는 게 명성, 성공, 높은 것, 지위로 상승, 또 삶의 그 번영을 뜻하는 구역이 바로 남쪽입니다. 여러분께서 만제 획득이라고 써주셨으면 이 종이를 저녁의 그 일몰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무시기 전에 적당한 그 시간을 고르셔서 3일을 그 남쪽 구역에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3일을 반복 후에 그 끝나는 풍수방법이고요.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그 원위치해 주시면 됩니다. 저녁에만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. 이 풍수방법은 여러분께서 직접 여러분의 그 손을 그려가는 그 동작에서 손에 들어있는 그 목화, 토금수라고 하는 그 오행의 그 기운을 이용하는 것이고요. 왼손이 상징하는 그 미래의 재물운을 암시합니다. 집안으로 큰 재물을 끌어온다는 그런 암시가 담긴 풍수방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집안의 그 재물운이 막힘없이 또 크게 그 들어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시도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재물운을 크게 그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